노소영 SK 나비 관장과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씨 사이의 위자료 분쟁 소식입니다. 김희영 씨가 노관장 측이 제기한 1심 재판에서 진지 나흘 만에 노관장한테 위자료 20억 원에 이자 1억여 원까지 합쳐서 21억여 원 전액을 현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인데 노관장 측에서는 불쾌하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이 공동으로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액수로 역대 최대인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김 이사장은 즉시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관장과 자녀들에게 사과까지 했죠. 그리고 폐소 사흘 만인 어제 김 이사장은 해외 출장을 나가기 전 직접 은행에 들려서 노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지연이자 약 1억 3천만 원 등 총 21억 3천만 원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법원 판결 이후 노관장 측과 김 이사장 측의 목소리 다시 듣고 오시죠. 몸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존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본 소송이 제사부랄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구의 노선실 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김 이사장 측의 일방적인 입금이다 이러면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이사장 측에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노관장의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김 이사장 측은 노관장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회장의 계좌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었고 그 증거에는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던 계좌번호도 포함돼 있어 이를 통해 노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가 함께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보면 김희영 씨가 21억 원 전액을 혼자 냈다는 겁니다. 뭐 돈이라면 재벌인 최 회장이 당연히 더 많겠죠. 그런데 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서 이렇게 김 씨가 광속으로 입금을 했는지 또 현금 21억 원 정말 큰 돈인데 이거 김 씨가 어디서 났는지 자금 출처를 둘러싸고도 궁금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 공동 책임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갚았다면 다른 사람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부진정 연대 채무 논리에 따라 김 이사장이 위자료 20억을 전액 지급하면서 최태원 회장의 위자료 부담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 이사장 측 변호사는 해당 소송의 피고가 김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양쪽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빨리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급 명령을 빨리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억 원의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최 회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김 이사장의 개인 자금이라고 SBS에 밝혔습니다.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선 김 이사장이 위자료 판결 직후 예상 밖의 공개 사과와 함께 항소를 포기하고 또 신속한 의무 이행 의지를 밝혔다는 점을 들어 김 이사장이 곧장 20억을 송금하면서 소송 리스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위자료 지급날 법원에 항소 포기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 관장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이와 별도로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포함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SK 최태형 그룹 회장의 동거인이죠. 김 이사장이 패소 사흘 만에 현금 21억 원, 그러니까 20억 원이 위자료고요. 1억 3천만 원은 지연이자라고 합니다. 그걸 합해서 21억 3천여만 원인데 그걸 아주 정말 속전속결로 노 소형 관장한테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입금한 거, 그다음에 또 노 소형 관장 측에서는 내 개인정보인데, 계좌번호는 이걸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입금을 했느냐. 이게 결국은 돈 보낸 걸로 전부 다 끝내자는 이런 의도 아니냐, 이런 식의 약간 불쾌한 감정까지 또 표출을 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김 씨 측에서 이렇게 빨리 입금을 하고서 속전속결로 마친 거, 그 배경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패소하고 이렇게 바로 입금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이 배경은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지연이자가 매일매일 붙습니다. 지금 김희영 이사장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는 매일매일 연 12%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가 일할 계산으로 붙거든요. 그러면 빨리 변제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본인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항소 포기까지 한 마당에 변제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받는다는 고려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 노소영 관장 측의 불쾌감도 10분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 그렇게 사과를 하고 위자료도 조기에 변제를 하고 할 일이었으면 사실은 훈인 파탄을 유발하는 행위를 애초부터 안 하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20억 원이라고 하는 위자료는 굉장히 예외적인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납득이 간다, 상당히 수긍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그 가족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도 일치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노소영 관장의 어떤 이런 감정 표출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울러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